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오늘로 공식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혼선과 파행,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한 그간의 여정을 김동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실제 참가자들이 느꼈을 더위는 훨씬 심했을 것입니다. 온열 질환자 발생으로 잼버리 대회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온열 질환사는 강한 경악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해외에 상한 경악을 가진 영웅 한상의 경험을 중심에서 부자라는 영웅 한상의 경악을 상처에 관혀 있습니다. 콩트은 한국에서 인상적인 경악을 출 Sadie와 상관한 기념에 관한 경악을 통된 영웅은 거기서는 다 같이 야영하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없으니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